10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5월 2채출을 어버이주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이 어버이주일에는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도를 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이유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였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효도, 즉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에 이것을 잘 실천하셔서 이 땅에서 약속되어진 그 풍성함과 생명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 하죠 하지만 이 돈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짜 목표가 아니고 자녀를 잘 키워내므로 자녀가 잘 됨을 보고 자기가 행복해지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인생 전체가 행복을 향해 가고 있다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고 관심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매해마다 이런 조사들은 여러 개 등장을 하는데요 2022년에 한 연구소에서 성인 남성 천여 명에게 질문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번 충분한 소득과 자산 한 30%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 생활입니다 그 뒤로 여가활동, 노후생활, 자아성취 등이 있습니다 1, 2, 3등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넉넉한 돈과 그리고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 우리의 소원은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박하죠 우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자 하거나 유명인사가 되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소박하게 돈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 행복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편 128편에도 이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려드리는데 이 10편 기자 역시 자기의 마음에 행복한 조건을 고백합니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요 3천 년 전에 인간이 행복을 느낀 것과 지금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편 기자가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와진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네 이 10편 기자는 자신이 누려야 될 복,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보고 형통하게 건강하게 집안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찬성하고 있죠 오늘 이 10편 128편 위에 보면 표지어가 있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대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전까지 2, 30분이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갈릴리 지방이나 유다 끝에 사는 사람은 며칠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린 건 아니었고요 절기 때마다 혹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림 그리워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족 주시고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인들 중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한 3, 4부 정도 만난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미국 드라마를 보면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아름답고 부러웠다는 거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모르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미국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세기 만렙의 미국 평민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마차 타고 옷 예쁘게 차려입고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몰려오는 그 그림이 자주 등장했어요 저도 그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자기는 교를 안 다녔는데 주일날 되면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교회에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하면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것 이렇게 꿈꿔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10편 128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들이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 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잘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들어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감이 막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10편 기자는요 이런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소소하지만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여와를 경애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먼저 물질적으로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을 행복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즉 여와를 경애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애한다 경애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은 아니고요 우리가 존경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겸손히 두렵게 행동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애들끼리 싸우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 계신다 라고 하면 아빠의 그 권위 아래 아이들은 조용해지죠 두려움 공포는 아니고요 그 아버님의 권위 아래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시던 분들은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목소리를 함부로 내지 못했죠 어머님 아버님 계시니까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권위적인 사회였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강했고요 선생님의 권위 국가의 권위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부모님의 권위도 권위를 부리기보다는 친구 같은 부모를 지향하고 사회적인 권위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길을 걸으라 합니다 그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과 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주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갑부가 되거나 세계적인 부호가 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듯이 우리가 느낀 행복은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로 건들 때에 소소하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을 성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성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성도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들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을 인간들은 나무로 자주 비유하는데요 나무로 비유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면 결과물이죠 이것을 보고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나무에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들이 가득 맺히면 사람들이 야 저 참 나무 복스럽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의 결과물일 뿐 이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꽃과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꽃이 아름답게 피게 해주세요 열매 많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태풍이 불거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찌우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태풍 좀 막아주세요 폭풍 좀 막아주세요 뜨거운 태양빛 좀 막아주세요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 사고 안 당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시련 안 당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우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있음으로 인하여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나무에 잘 붙어있게 해주세요 태풍이나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폭풍우 막아주세요 비바람 막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무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수분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겉으로 드러난 꽃과 열매가 아니고 나무에 잘 붙어있는 상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표현을 하고 연합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에 꽃과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나무에 잘 붙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삼박자 축복이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낯선 단어이겠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많이 부르짖던 내용이 삼박자 축복입니다 삼박자 축복의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구절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은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고요 범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들이 다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강건함은 건강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면 육체에도 영향을 주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싫어지죠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영역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교인들 중에도 육체가 굉장히 고달프고 병에 걸려 지치신 분들이 있는데 육체는 점점 쇠악해져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져서 이 질병을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병이 낫는 분들도 있고요 이 질병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더 그 영이 새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혹은 상처받고 우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우울함을 뚫고 나오고 감정의 상처를 뚫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육체도 치유되어지는 영혼육의 조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죠 저 역시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성대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잘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는 즉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인발달연구라는 것인데요 724명을 대상으로 193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세 개의 집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초엘리트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중상층의 여성들이고 세 번째 집단은 저소득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 집단이에요 이 세 집단을 거의 70년, 80년 동안 추적하여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나이 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상임 연구가들이 지금까지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조지 버버너먼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원래 제목은 aging well이라는 제목입니다 잘 나이 듬, 나이가 잘 드는 건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 724명을 연구해 봤더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여서 7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금주, 금연, 운동, 적절한 체중 이 일곱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를 다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체의 건강보다는 마음에 의해서 육체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인 건강 지수보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건강하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객관적 수치로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객관적 수치로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건대 우리 가운데 10% 정도만 건강하고 대부분은 건강하지 않아요 객관적 수치로 그러면 객관적 수치로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건강 염접증이 생겨요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에 집중하다가 건강이 삶의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행복감이 사라져요 그러면 언제 행복한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믿으세요 객관적으로 나는 건강한 수치가 다 높아 이제 건강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면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서 살을 해요 오히려 건강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건강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저는 과체중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겁니다 저는 비만이 아닙니다 저는 적절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관계입니다 조지시 버버먼트가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미국적 사회에서 언어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가족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요 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면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가족 안에 지지가 없으면 이 사람의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관계는 특별히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행복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성취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 나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은퇴 이후에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배움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에 묻혀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굉장히 침울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이에요 교회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치 않아도 금연과 금주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듣기 싫어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절제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8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술을 먹는 사람보다 안 먹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안 피우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 일단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리에 앉아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가족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지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가족들의 관계성이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AD와 BC를 나누게 된다면 2018년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과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성도님들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아직도 뽀뽀를 하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드럽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막내 아들과 함께 뒹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또한 교회에 다니면요 뭔가 계속 배우래요 그래서 새가족 성격부 들어와라 양육 받아라 사랑방 모임해라 그리고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배우게 되고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학습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장점은 해석력이라고 했어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믿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걸 삼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걸 믿고요 나를 정금같이 달려놔여 나오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 고난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내게 주셨다는 그런 해석력이 생기면서 인생의 행복감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굳이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신명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믿는 것 훌륭한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혼자 있다 보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시가 금방 꺼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게 되죠 오늘 시평 기자 역시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열매 주시고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오를 가고 내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여와를 경의하면서 이 행복을 내 자손 대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지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약에 시온이 있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학습을 하고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성도들과 함께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저희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황해도 분이신데요 6.25 때 피난을 오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피난 오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작은 아버님들로부터 어떻게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할머니는 원래 구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길 바라고 부자 되길 원해서 늘 구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논일 반일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내가 많은 돈을 노려서 구슬했는데 이 구탄 효력이 없구나 도둑도 못 막아주는구나 내가 이 구슬을 이제 안 하고 종교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만 믿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도둑을 천국에서 꼭 찾을 겁니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원래 종교심이 좋으셨는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과수원직이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로 과수원직이고 옛날 말로 하면 머슴사리를 하신 거죠 과수원을 돌보면서 봉급을 받으신 거예요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실만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때 집이 두 개가 나왔대요 평택 시내에 있는 집과 그리고 읍내에 있는 집이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집을 살 것인가 할머니가 읍내에 있는 집을 사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평택 시내의 집값은 몇 십 배 떴는데 그 시골에 있는 읍내에 있는 집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거죠 그때 시내 거를 샀어야 됐다고 작은 아버님들이 막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그 읍내에 있는 집을 구입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담벼락 바로 옆에가 교회였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으셨어요 그 이유가 할머니가 예수 믿고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는 4시였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시간이에요 그럼 할머니는요 3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참 힘드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50대부터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관절도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늘 다니셨습니다 소원이 집 가까운 교회 가까운 집에서 사는 거여서 거기에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쓰러지시기 그날도 주일날 쓰러지셨는데 주일날도 교회를 갔다 오셨어요 쓰러지기 바로 직전까지 새벽 기도를 가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머니는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의 걸음으로 한 2분이면 가는 교회를 할머니의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리셨어요 한 4, 5발짝 걸으시고 몇 분 쉬고 또 몇 발짝 걷고 쉬시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드셔서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할머니가 기어서 교회를 가셨어요 기어서 네 발로 무릎으로 가셨어요 그게 가능할까? 제가 만약에 할머니 위치를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렇게 네 발로 걸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 중에 할머니의 성경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 할머니의 성경책으로 설교를 해요 그 성경책이 물이 묻어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부풀어 올랐어요 물을 부어서가 아니고요 할머니가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무겁잖아요 질질 끌면서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 열려진 가방 안으로 빗물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책이 그렇게 물이 묻어서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할머니의 영성이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 가까운 데서 평생 기도하며 사셨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유산이 저에게로 왔고 또 제 후손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제 할머니 집에 3년 동안 살았는데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양만 부르면 늘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아주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요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면 늘 자주 부르는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파리나를 안보하며 성경이 계시네 이 찬양을 늘 불러요 왜 이 찬양만 부르냐면 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걸 부르면 할머니가 떠오르듯이 내 아이들이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면 제가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되어지고 지인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할 텐데요 저는 할머니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성도님들은 아무거나 생각하면서 찬양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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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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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니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가겠네 예수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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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여와를 경애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며 주의 전에 머무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강건하게 가족들 가운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대대손손 물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의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소풍에 묻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의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